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시죠? 마흔 둘이요 마흔 둘 한 서른 둘 셋 딱 그 부렵부터 지금 사십 사십이 사십일 사십 고 한 10년 정도 가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한 서른 둘 서른 셋 요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2 한 10년 대응을 꺼내보면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없었다?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내 삶이 없을 만큼 가정운이 들어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자고 하면 가정운이 들어와서 내 십년을 통을 날렸다든지 이게 운명선에서 떴으면 본인 가정 내에서 떴는데 운명선에 떴으면 시댁을 가서 내 삶이 없어서 시댁 살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끔 된 거는 서른다섯부터 더 탄력을 봐서 돈이 되고 운이 된 거다 하지만 서른세, 서른 둘, 롯데 운의 흐름을 보면 그 10년 정도 딱 끝났을 때 지금까지 한 42세라고 하니까 한 41, 42세까지도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러니까 얽매여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가정사를 너무 많이 내가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운이 있었고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에 운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겹쳐있다 흐름은 그래요 37에 변했지 서른일곱이라... 서른다섯, 서른... 몇쯤부터 운은 들어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운이 같이 이제 돈과 관련된 운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잘 되기는 하는데 결국 그게 제 돈은 아니니까 일은 어쨌든 저한테는 많이 들고 많이 놔졌는데 그게 제가 다 갖고 가는 그런 돈은 아니니까 첫 번째 딸 낳아야 되고 두 번째도 딸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손에서는 양쪽 다 보면은 혹시 제왕절개 하셨어요? 둘째 이때 일단 딸, 아들 셋째가 아들이 되는 게 있는데 현재 나와야 되는 손들은 딸,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손에서 보이는 건 그리고 이 손상에서는 손 모양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왕절개를 해서 나와야 되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째가 딸, 둘째 딸이에요? 이쪽 손에서는 첫째, 첫째 딸, 둘째 아들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왔었어요? 자녀분이? 첫째 아들, 둘째 딸 음 아이를 낳은 게 네 서른일곱 네 언제쯤 낳으셨어요? 아이를 서른일곱 네 올해 올해? 네 요 제가 지금 서른일곱을 잡은 건 뭐냐면 요 나이 때 지금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이 같이 있을 때 아이를 낳은 게 아이를 낳았다는 유년기를 나타나는 건데 지금 나이 때 낳았다는 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음 선을 보면 이게 돈과 관련된 건지 가족과 관련된 거지를 보는 거예요 좀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음 돈으로 나와야 되는 선이 지금 빠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음 나오긴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본인 걸로 가져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음 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제가 나가서 어쨌든 제가 벌긴 벌었으니까 음 돈은 들어온 거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음 음 내가 진짜 뭐 주변 분들이 뭐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일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로 인해 어 작년에 이런 것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서 진짜 많이 벌었고 음 음 그런 거로 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렇게 음 장애성이 너무 많아서 음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또 시기가 지금 들어오는 운두를 봤을 때도 음 이게 선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그 돈으로 연관되거나 아니면 돈이 아니면 이 왼쪽이니까 가정이니까 자식을 낳았거나 요 나이대에 만약에 구분짓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건데 이 선이 왜 올라가지 아 난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일단 이 선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 나이대에서 이 선이 올라간다는 건 뭐 혹시 아이를 낳았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년도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때 임신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가져올 듯하니까 네 이쪽은 서른일곱을 칭하기 선이 나오는 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선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걸 지금 날짜를 찝어 본 거예요 음 혹시 자녀 언니 있냐 물어본 거고 혹시 뭐 지금 만약에 뭐 임신 중이라고 하면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임신 중이에요? 지금 선은 선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히 자녀 나오는 그 연도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선이 뜬다라는 얘기라는 건데 선이 하여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선이 자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고 자녀가 됐을 때 이게 돈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돈이 된다는 얘기도 돼요 낳은 돈도 많지만 낳은 돈도 많지만 돈도 관련된 얘기라기 때문에 지금 지금 당황스럽게 몇 년상으로 셋째가 생겨가지고 응? 제가 올해 7월에 출산을 했는데 네 지금 임신이 돼가지고 나갈 계획인 거예요? 아 왜 왜 왜 물어보냐면 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이 하나씩 받고 올라간다는 건 돈으로 관련된 돈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뭔가 지금 이 시기에 돈으로 너무 잘 들어오니까 또 하나 이건 조금 깊게 설명하면 자녀가 들어왔을 때 자녀 하나로서 집안이 흥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이 시점이 이 나이대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대인데 선이 지금 너무 잘 떠 있으니까 떠 있는 선을 보면 좌우선과 선까지 나왔다는 거는 왼쪽 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돈과 너무 많이 연관되는 부분을 많이 튀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43, 43, 43, 44 계속 이 시기에 지금 뭘로 있냐면 계속 횡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개를 품고 있어요 본인 손에서 이 손에서 지금 품고 있는 선 자체가 4개를 품었다는 건 연예인들한테는 연애 대상 받는 게 하나 있으면 받아요 4개 받았다는 건 일반인한테 4개 떠 있다는 건 돈과 관련된 운이 튀는다든지 그 운이 계속 튀는 운에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게 42, 41, 40대 분주하지 않았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본인 손에 진 건 없지 않았냐 물어보는 거고 그 운때가 맞으면 43, 40 내년 내년하고 내후년 딱 이 시기에 손금은 만으로 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시기에 거의 보통 윤형이를 잡으면 그 시기 때거든요 그 시기 때 상당한 횡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의아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남편 분께서 사업자를 갖고 움직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서 횡재가 놓였다는 건 돈과 관련된 운으로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수뇌사는 암시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혼선에서 보면 실눈처럼 뜬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지금 가정에 의해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걸로 불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 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에서는 갈등이 심하게 부부 갈등이 최고치에 달하거나 아니면 골맞았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손에 떠 있으니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서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허나 손에서는 지금 부부 문제로서는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현재 손금에 횡재 운으로 놓일 때는 내년에 계속 횡재를 갖겠다고 놓여있는 운이 있으니까 손에서 아이가 나면 돈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일어났는데 그 수치가 얼마큼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파츠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돈과 관련된 오히려 너무 크니까 아무튼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고 행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계속 놓여있습니다 손에서는 내면에서 지금 가정사에서도 축복가 암실 나와있고 지금 바깥 선상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건 음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편은 잘 만난 케이스다 얘기를 해요 손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도 남편 만나서 내가 좀 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좀 안정화됐다 그나마 내 생각으로 좀 여유가 있게 결혼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선상에서 나오거든요 이 선에서는 내면에서는 좀 뭐 많이 좀 안 좋은 거고 음 아 선에서는 아무튼 지금 굉장히 뭔가 행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써 본인이 43 44 45 이때까지 계속 본인이 어 운이 튀긴다는 얘기를 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